안녕하세요. 야구 디비점리그.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에 위치한 동트는 야구장인데 하이원 위너스의 김상욱 투수인데요. 독점적인 레이스로 태백리그 다승왕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 멘트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연어 야구단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1번 타자 누입니까? 박재영 선수입니다. 자 쉼옵을 한번 해보고. 2볼 원스트리크의 상황에서. 자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포수가 저거를 맨손 캐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글로벌을 잡아야 되는데 백 스피디 걸려버리는 바람에 글로벌을 달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이닝에 7점도 내고 10점도 내는 게 사용이 있냐구이기 때문에. 자 3루 뛰죠. 1루수가 한번 던져볼 만 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수비주인들이 좀 소심해요. 야구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포수가 뭔가 조금 흔들립니다. 이게 포수가 흔들린다는 건 팀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5번 타자가 지금 5개 쐈습니다. 1, 2, 2. 마치 호세펠은 안 됐다. 3, 4, 3, 4.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아깝습니다. 타격이 타석에서의 자세도 굉장히 안정적이시죠? 이거 복구 같은데요? 그렇죠 복구죠. 베이스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3루수가 이만큼 빠져있었거든요. 3루수한테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안 맞는 거죠. 이제 하이원 위너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예우단의 선발투수가 구속 100km 정도 던지는 연예우단의 김영석 투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큰 데 말이죠. 이 야구를 하는 어떤 직업으로 한 번 맞춘습니다. 3루관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그 청소기 아닌가요? 네 한경이 청소기. 자 좋습니다. 아 공을 놓치면서 너무 급해서 유격수가 더블플레이를 잡으려고 지금 주자 만루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하이원 위너스의 반격입니다. 4번 타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3루관 빠집니다. 3루에 있는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1점을 획득하게 됐네요. 아 네 따라갑니다.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빠르죠. 빠르잖아요. 자 이번엔 유격수입니다. 유격수가 또! 유격수가! 자 유격수가 괜찮습니다. 유격수가 이번에도 한 번 더듬기는 했습니다만 오더즈를 주시면서 좀 바꿨어요. 이 선수가 바뀌었어요. 후보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어 1호를 던졌습니다. 3루에 주자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던지도 되지 않았을까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던진 것 같은데 자신있게 포즈가 해봤는데요. 팽팽한 경기가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운데에 넋은 포수와 감독님과 투수가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팀의 감독님들께서는 너무 뻔한 멘트를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항상 듣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그렇죠. 잡았습니다. 1루야 1루 1루. 또 한 번 또 한 번. 아 이건 안 좋죠. 아까 전부터 포즈 너무 아쉬워요. 굳이 왜 하냐고요 이거를. 아 이건 너무 아쉬워요. 아까부터 1루에 욕심을 잡고 있는데 뭔지는 알겠어요.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1루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했죠. 연어팀은 좀 더 적극적인 배틀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툭 갖다 맞춘 타구였어요. 그래서 네야를 넘기면서 이제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조금 바꿔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지금 포수가 아까 전에 프랑스 그분이십니다. 이번에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펜스 앞까지 굴러가면서 3레인턴 주자 홈을 밟았고요. 2루에 넣어주셔서 띠룩으로 들어옵니다. 여행구 선수도 홈을 밟으면서 5대4까지 점수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요. 얼굴이 작아서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약간 뭔가 주춤주춤한 그런 자세. 접속! 그렇지 박성빈! 자 위에 1루!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3레인턴 주자가 이 틈에 홈을 밟았습니다. 네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멋집니다. 연예예구단이 아 대단합니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김동희 선수입니다. 김동희 선수가 네 지금 오! 야! 이 타이밍에서 어 그런데 홈으로 홈으로 와 홈을 들어왔습니다. 또는 와 와 이건 진짜 박수가 터질 수 밖에 없네요. 와 이런 하이퀄리티 베이스볼을 지금 구사를 했단 말이에요? 야 하이원 대단합니다. 아 1루수가 투수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1루수가 어깨가 좋더라고요. 오 네. 자 지금 이제 진짜 만루 상황이고요. 연예예구팀의 위기인데 네. 자 오다이스 직선탑니다. 그리고 네. 찍습니다. 그냥 룰을 밟아 써도 됐어요. 와 사랑합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야 이 부분을 안 건드렸죠.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곳에 네. 정말 방금 코스 기가 막혔습니다. 다 승왕을 여러 차례 오오 맞았어요. 네. 네. 포스 좋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아 유격수 장미야 네. 야 네. 잘 뻗고요. 아우시죠? 어? 네. 자 이때 띕니다. 네 넘어져버렸어요. 자 자 아 아 아 자 아 아 이거를 야 아 아쉽습니다. 연애야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요. 네. 그죠. 볼렛 줘라. 어 볼렛 줘라 그냥. 괜찮아 볼렛 줘라. 이러면은 지금 사실 거의 채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아 하윈 위너스는 이번에 5번 타자 5번 타자 이재호 선수와의 이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양 팀 수준이 또 비등비등하고 네. 팀의 5번 타자가 자 안 탑니다. 아 자 1에 있는 조작까지. 호흡을 받습니다. 1에 있던 주자도 3루타를 들어가 3루타를 들어 3루타를 들어 이상 내야 경기를 뒤집고 위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쉬셨군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야 아주 뒤집어 삼진 정말 좋은 삼진입니다 네 잡아냅니다 그런 게 좀 닮았지 않나 자 네 안탑니다 때려냅니다 자 이게 어떤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될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네 아 지금 거의 좋았습니다 아 3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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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그 안타가 어떤 또 부시를 만들어 내는지 들이 좀 잘해요 재밌게 생각해봅니다 되게 운동을 잘하게 세긴 어렵다 자 이번에는 걸립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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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는군요 어떤 판단일까요? 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좋습니다 오! 봐보세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점입니다 공이 빠지면서 동점을 만드는 봐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위너스 팀입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 마치 힌드랜드처럼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졌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끝나네요 위너스 잡노스 옆을 꿰뚫는 멋진 안타로 이번 경기 위너스가 연어 야구단을 이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